자, 먼저 손가락 위로 올리고 이렇게 가르쳐주겠습니다. 오, 어때? 느낌이 어때? 미끌미끌하시겠지? 자, 먼저 손가락으로 가운데 구멍을 꿇어줄 거예요. 오, 들어갔어요. 궁금하지, 어떤 느낌인지. 얘기해 줘, 어떤 느낌이야? 어떤 느낌이야? 도예가가 된 느낌이지 뭐. 도예가. 도자기를 만드는 예술. 들어갔어? 어, 잠깐만요. 오, 구멍이 꽁 뚫렸다, 그렇지? 자, 이 다음에는. 저거 완전 어렵겠다. 이렇게 송방향을 바꿔주는 거야. 이렇게 들어가서 살살, 아주 살살 꼬집으면서 천천히 올라와주면 돼요. 올라오면서 힘을 빼주면 되고요. 어, 너무 약하다. 조금 세게 꼬집어줄 수 있어요? 해보자. 앞에 한 친구가 누나요? 동생이요? 친구요? 아, 친구야? 발물레. 올라오면서 천천히. 발물레는 힘들어요. 오, 완전 커졌지? 그치? 자, 이제 이걸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잘하는 사람은 그냥 지 안 나고 해요. 그렇지요. 이렇게 당싸볼까? 이렇게 해보자. 밑에서부터. 천천히. 여기는 발물레 하면 몇 사람 못 해요. 지금 있을 때요? 지금 받으세요. 살살 모아주면. 어떻게 되는지 볼까? 우와. 동그라미 났지. 그치? 예술가 다 됐어. 저기서 어떤 거? 모양 어떤 거 해야 되는 게? 가운데. 아, 가운데. 친구랑 똑같은 거? 네. 친구랑 똑같은 거? 넓적한 거? 넓적한 거? 그게 커 보이니까. 무슨 여자로 이렇게 손 넣고. 큰 게 좋은 거에요. 바닥에서부터 밖으로 밀면서 이렇게 올라가. 우와. 완전 넓어졌지. 그치?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들어? 이 크기 마음에 들어? 다음은 여기. 이렇게 살짝 모아줄까요? 살살. 살살. 부드럽게. 체만 내고 이렇게 모아주고. 다음에 손가락 하나 딱 펴보세요. 꼬러지지 않게 쭉. 띄고. 둘 다 재고. 아니요. 그냥 금방 다 놀라주는 거에요. 완전 넓어졌는데? 더 커졌다. 너무 넓은데? 멋있다. 좀 좁혀 볼까? 좁힐까? 그대로 할까? 고민해봐. 빨리 고민해야 돼. 제 친구 기다려. 좁혀요? 친구 아니세요? 동생이야? 아 알았어. 동생이에요. 두 손 이렇게 대보세요. 이렇게 대보세요. 완전히. 살짝 좁혀주는 거. 이렇게 쭉 모아주면. 자. 와볼까 이제? 살짝 모아줄게. 이렇게. 하나. 그렇지? 이렇게. 꼭 잡아줘야. 여수씨가 같이 할 수 있어. 잠들. 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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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자를 수 있게 모양이 납니다. 그렇지? 지금 어린이들이. 여기 어린이들이 다 만든 거예요. 엄청 잘 만들었잖아요. 엄청 잘 만들었잖아요. 정말 예쁘게 만들어. 이거요? 오늘이 내일 다 바로 올라가요. 여기 저기 한국공예문화의 읍동조합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제 한 2, 3일 내로 다 나와요. 어제 한 거 이렇게 올라갖고. 앗이, 영상, 해 action. these strangers Teknas fauna jakeña 영상 이 거 Alpha tú. 기 analytic "'가운다'에요. 이거